아, 뭐하냐? 오빠, 어제 왜 안 왔어? 오빠 없으니까 재미없더라. 방송한다 그랬잖아. 네 니끼리 놀아. 아, 근데 피셀색이 너무 못하는데? 집중 좀 해주세요, 씨발년아. 뭐하는 거야. 1렙부터. 개자식아. 그라. 아, 씨발. 첫판부터 술 처먹은 새끼만 났네.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지? 욕할만 하잖아. 뭐 됐나부터 술을까? 아, 진짜 허세 같은데. 낙바도 그냥? 야, 무슨 오후 3시에 로라단 찐다가 술을 마셔. 개구라치네,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찐특, 나 술 마셨어. 물결표하고 존나게 어필하고 닿는. 술 허세 부리는 애들, 찐특 중에 딱 두 가지. 술 주량 가지고 허세 부리는 애랑. 술 먹을 때 여자 찾는 새끼들. 막상 데려오면 아무 말도 못해. 그런 애들 그냥 소주병으로 대가리 깨져야 돼, 그냥. 저는 한심해 죽겠어, 진짜로. 뭘 나야. 저는 애초에 술을 안 좋아해요. 아, 저거 뭐야. 그만 따라가, 그만 따라가. 그만 따라가. 앨리스 있다고, 앨리스. 앨리스 있다고. 아, 진짜 말 존나 안 듣네. 아, 왜 안 들어 말을. 알려줘도. 아, 진짜 안 되겠네. 통화해야겠네, 이거. 진짜 내가 롤 하면서 술주정 개격혐으로 본게. 채팅으로 노래 부르는 거 알아야 님들. 전체 채도로. 그리고 똥싸, 씨발놈이. 개새끼. 가시트 기억나네. 아, 진짜. 이거 그림을 한 번도 못 그렸네. 야, 씨발. 그거 아니다, 야. 아, 뭐야. 아, 씨발. 아, ㅈ같애.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허락오르네. 보드 대체 하신 게 뭐야. 레이스, 네이스. 좋아요. 어? 아, 믿었다. 아, 잠깐만. 어어? 아니. 아니, 이런.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야, 썰앤쳤다, 쟤네. 아니, 이번파 1인분은 했지. 방금 럭스 큐 맞은 거 말고.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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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찍었었다, 이거. 아, 다 찍었었다, 이거. 가라고. 아니, 미르말을 해야 돼. 이젠 정중하게 얘기한 거야, 이 정도면. 아니, 첫판 하는 거랬어, 무슨. 아니, 뭐야. 아, 이게 규신같네, 게임, 씨발. 클라렉 안고치는 거 봐, 이 새끼들. 다치돼서 강제로. 클라렉 심하신 지가 존나 오래됐거든. 안고쳐 얘네. 무슨 무슨 구 이딴 거 하나 쳐내고. 그래, 씨발. 근데 난 그걸 또 사. 아, 솔직히 이건 사야겠다. 이거 인간 사녔고 니달리 좀. 스킨 괜찮은데, 이거. 세일하니까 사야겠다. 아, 천원 고맙습니다. 수고하 Bird. 주이힘, 기 Ord. primarily 아줏 네, compartir. 오 이거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잠깐만 어 뭐야 야 나 이거 잘못 쐈는데 맞았어 어우 쉣 전 예상한게 아니에요 제 운을 믿었죠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아 빼구나 많이 안되겠다 이거 좀 지우러 가봐 좀 가라고 저거 지우러 호응이 되잖아 그래야 와 진짜 그냥 개병신이네 야 뭐 핑크를 저렇게 깔아 부쉐까면 다 보이는데 와 아 뭐야 진짜 아 진짜 쟤 리신 인석이 형이 인정한 리신이에요 쓸만함 아 뭐야 망했다 이거 아니 블루가 피가 차네 돌아가네 돌아가네 뭐야 나 뭐해 죽은거야 아 나 전령이 죽었어? 하 나 여기 지금 환장하겠네 아 맞네 아아 진짜 누가 이거 잡아줘 누가 이거 잡아줘 잡아줘 아니 그렇지 아니 말이 안 돼 저 못 잡는게 아니에요 저 정글 제가 잘한게 아니라 그냥 저는 기본만 한거고 상대 정글이 못한거야 시발 유튜브 삼행시 심혈을 기울이고 썼는데 간신베놈들한테만 치킨 돌리고 나같은 이메일 썼어요 내가 진짜 뽑고 싶은거 다섯개인가 있었는데 이메일이 안보여 안쓴건지 안보이는건지 내가 그거 계정 편집장이 계속 들어가서 블라인드까지 다 봤는데 아니 나 근데 관심은 뽑은거 아니야 나 이런것도 뽑았다 했잖아 이런것도 뽑았어요 저 이거 이거 적어주신 분 당첨됐어요 살짝 피식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저급한것도 많고 그래서 다 걸을순 없잖아 최대한한거 뽑았고 다 입맛 맞출수 없어 모든사람에 아쉬워도 처음한거니까 좀 봐주세요 네 제가 드릴려는 마음을 좀 봐주세요 어제 치킨값으로 30만원 썼어요 근데 님들 근데 너무 심한 성희롱같은거 뽑으면 솔직히 웃긴것도 있었는데 너무 심한건 안뽑은게 나중에 그런거 뽑으면 나중에 진짜 완전 그런 분위기로 갈거 아니야 나 솔직히 그건 좀 싫거든 처음 보는사람이 방 들어왔는데 다같이 방장 스트립쇼 아니 방장 그 뭐야 성희롱하고있어 무슨 스트립쇼도 아니고 그게 상상되는거야 그래서 아 아 하 이건 안되겠다 이거 뽑으면 안되겠다 어 그런것 좀 많이 걸렀어 아 못찾은거 준거는 내가 찾은건데 편지사님이 못찾은거에요 내 얼굴이 물쥐야 응원해 이인 김오리 이인 김오리 아잇 고맙습니다 리캔 보고도 성희롱하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팬 아니냐 아니 그것도 그래 아니 내 얼굴 보고 성희롱을 도대체 왜 하냐 그것도 이해 안가냐 생각할수록 지완씨 다음주 군대가는데 이인 김오리 군대식으로 가능한가요 아 고맙습니다 저건 공익이라 군대식을 몰라요 미안합니다 이인 김오리 아 고맙습니다 제가 공익이라 못 배웠어요 군대식이 뭔지 아 고맙습니다 주완씨 서 김오리 중독돼서 매일 쏘러오는거 같아요 충청도 버전으로 부탁드려요 에잉 기분 좋구먼유 아 고맙습니다 왜 이제 기분좋아요 말고 좋구먼유로 해 기분좋아요 해줘 하지만 해달라면 다 해드리죠 에잉 기분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빅토르 vs 스몰토르 하하하하하 저건 좀 웃긴데 이게 진짜 웃겼던게 신지대 vs 김종민들 그게 진짜 웃어 그게 개웃겼는데 진짜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진짜 보통 이제 인방 많이 보면은 인싸들 웃을때 못웃잖아요 나 어벤져스 보러갔을때도 다 웃는데 나만 이러고 뭐해서 이러고 있었거든 일부러 다 웃는데 나만 못웃어 네이스 스몰토르 내꺼라고 힐 타아 예잇 맛있어 네이이쓰 네이이쓰 야 타처라 무조건 이겨 나만 잘하거든 과외계 법 바꾸 짜아이 개자식 와이수 좋아요 피지의 멘탈 공격까지 몰라 파는 애들 저런 거 인정 절대 안해 자기는 잘했어 독기 쓰는 애들이 독기 쓰는 애들 특징이 자존심이 존나 세고 안 빼요 절대 안 빼 상대 죽이고 죽거나 못 죽이고 악하게 못타고 정글탑 와 씨발 그걸 막타를 치네 그렇지 진정의 칼이 믿고 있었다고 와 이제 노틸러스 진짜 지환아 너 넣어보려고 이거 초안 깔았다 인사 한번 해줘 퉁퉁이야 맞짱끝 장지환 닉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와이에 있는 지진이 여자친구 보라고 하와이 버전으로 인 물결표 규모링 해주세요 아 자꾸 이상한 버전 만들어 힝 ㄴ 알로하 어? 왜 그라우스 게임 안해? 뭐야 저거? 젠장 그라가스 믿고 있었다구 아 아 이런 병신 아 나 뭐하냐 진짜 이거 왜 맞지 내가 그렇지 이거지 아 어 빼야돼 그거 가면 다 죽어 아 쟤네 뭐하냐 아 와 4대 5대 지고있는 레전드 팀이 있네 4대 5대 질거 같냐 아 아 들어왔어 아 진짜 씨발 졌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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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팔초철이 됐어 근데 그러나 점수 안올랐는데